자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E3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지지사항부터 보면 앞서 E2 유형과 다른 부분은 여기 스팟 메뉴가 생겼다는 것과 여기에 컨텐츠가 바뀌었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HTML 구조 빠르게 작성하고 여기 부분 스팟 메뉴 추가한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E3 베이스 폴더를 VS 코드로 오픈했습니다. HTML 구조는 앞서와 동일합니다. 빠르게 작성을 해볼게요. 느낌표 탭 E3 유형이라고 할게요. 크게 메인 부터 큰 구조 있고 aside 안에는 메인 안에는 aside 그 다음에 센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래퍼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와 똑같이 섹션으로 해서 작성을 할게요. 센터 센터 다음에 슬라이드 래퍼 이렇게 세 개 만들었고 포터 안에도 로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이번에는 SNS 있어야 포터의 로고에 카피라이트 SNS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돼 있고 헤더 안에 aside의 앞서와 다르게 헤더 그 다음에 내부 다음에 스팟 메뉴가 있어요. 스팟 메뉴는 스팟 메뉴 이렇게 구조가 있고 센터 안에는 앞서와 다르게 똑같이 세 개 있지만 각 요소들이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 섹션 밑에 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히든으로 해서 이 부분이 센터 컨텐트다 라고 알려주고요. 같은 컨셉으로 슬라이드 래퍼에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슬라이드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센터 안에 크게 내용이 바로 가기 공지사항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있어요. 바로 가기 아티클로 해서 작성을 할게요. 클래스명 숄트 컷 노티스와 아이디는 아이디로 해볼게요. 노티스 갤러리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로 만들어주고 큰 구조가 다 작성이 됐습니다. 바로 또 CSS로 가볼게요. 링크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만들어주고 안에 리셋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세트 모든 요소 선택해서 마진 헤딩 리스트 스타일 폰트 패밀리 텍스트 데코레이션 런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칼라 박스 사이징 추가했고요. 갈라는 인헤릿 앙속받게 해주고 클래스명 히든이 있을 때 화면에 표시를 하지 말자. 자, 레이아웃 앞서 똑같습니다. 큰 구조 저는 아까 이미 지정되어 있던 걸 그냥 포터를 제외하고 높이를 다 쓰자 라고 했으니까 바디에 가서 높이를 다 써라 뷰포트 기준 화이트를 100% 써라 라고 했고요. 메인 안에 세 개의 요소를 가로배치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배치 해주고 얘 높이가 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 라고 해서 calc 100% 마이너스 100 픽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디에 바디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 돌려버리고 포털 높이 주고 메인이 플렉스 1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는 표시가 도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얘 하이트 100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다 하이트를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바디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바디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해서 주면 브라우저 면을 볼게요. 그럼 이제 메인하고 푸터가 가로배치됐을 거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지금 바디 안에 메인 있고 그 다음에 푸터 있는데 지금 얘들이 높이가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컬럼 돌려볼게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면 플렉스의 디렉션 벌럼으로 바꿔서 세로로 배치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메인과 푸터가 세로 배치가 되고 이 메인이 모자란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플렉스 1 이라고 해볼게요. 1 자 그럼 바디 안에 두 요소요. 바디 안에 두 요소를 선택해서 보더를 추가해서 얘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나 확인을 해볼게요. 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메인이고요. 여기가 푸터예요. 검사를 해보면 메인이 이렇게 푸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이트로 해서 푸터에서 100픽셀 뺀 만큼을 메인으로 써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바디에다 플렉스를 써버리고 그러면 메인하고 얘가 가로 배치되는데 그거를 방향을 돌려서 세로 배치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투 요형과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도서랑도 이 부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션을 바꾸고 메인이 모자른 공간을 다 써 라고 해서 큰 구조를 잡아줬고 메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구분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넣을게요. 보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ide with 200 있고요. 메인 안에 center 너비가 400이 있었어요. with 4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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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영역이 더비를 다 써 모자른 공간을 플렉스 원해서 이렇게 다 쓰라고 했어요. 브라우저 다시 한번 볼게요. 큰 구조를 보면 이렇게 aside 여기가 center 여기가 슬라이드 래퍼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큰 구조는 작성이 됐고 이제 각 파트로 들어가서 요소들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aside 부터 보겠습니다. aside aside 안에 모든 요소들 구분되게끔 보도를 추가하고요. aside 안에 header 부터 해서 임시로 높이를 줄게요. aside 안에 내부 height when 스팟 메뉴 스팟 메뉴 선택해서 height 자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요것들 잘 구분되어 있고요. 이제 센터 안에 있는 것들도 임시로 높이를 주어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안에 모든 요소 플라스미형 센터 안에 모든 요소들도 구분이 되게끔 보도를 추가할게요. 자 이제 각 요소들의 높이를 임시로 주겠습니다. 플라스미형 센터 안에 shortcut 바로 각이 height 15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뉴스앤 갤러리 클래스명으로 구분해도 되고 센터로 해도 되고 저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센터 안에 다가 넣을게요. notice height 250 주고요. 이것도 임시입니다. 갤러리도 높이 250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붙어볼게요. 푸터 푸터 안에 요소들 가로 배치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 배치 하고 푸터의 로고 너비 로고의 너비랑 똑같죠. weight 200 해서 aside 너비와 똑같았어요. 푸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도 구분이 되게끔 테두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copyright 니가 모자른 공간을 다 써라 라고 해서 플렉스 원 해주고 sns가 너비를 230 정도 쓰자.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잘 됐고 요기가 지금 이제 브라우저 크기가 어찌 턱에 바뀌든 간에 요기 영역 이 슬라이드 영역이 비율대로 너비 또는 높이를 쓰게 됩니다. 자 요게 E3 유형이에요. 자 요게 E2 유형과 다르게 바디 안에서 바로 플렉스를 써버리고 방향을 돌려서 메인이 화면을 다 쓰게 했다. 요 부분만 조금 다르게 구현해봤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